제가 보듬이 가슴들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듬이 가슴들레는 42예요, 42. 47 나옵니다. 아니죠, 우리 보듬이 42라니까요. 이렇게 재면 너무 옷을 크게 입게 되니까 이거 잘못 재셨어요. 제가 한번 재볼까요, 그럼? 이렇게 털을 살짝 눌러줘서 봐요. 42, 42 맞죠? 신장님이 질 때는 몇 시였어요? 47이요. 그냥 저는 줄자를 툭 넣어놨거든요. 풀어놓고 살짝 눌러주고 차인 것 같아요.